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용 트럭 및 화물차의 유가보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유료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료비 지출이 줄면 줄수록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는 유료비 지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영업용 화물차 운행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유가보조금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각 차량의 톤수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지출한 유료비를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유료세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다시 되돌려받는 제도로 1톤 이하의 차량부터 12톤 초과의 차량까지 매달 23만원에서 148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물 복지 카드를 발급받아 유료비를 결제할 때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유료비를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계산이 됩니다. 매월 청구되는 카드 요금에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유와 같은 카드는 신한카드에서 신청이 가능한 화물 복지 카드입니다. 공통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주유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부분 주유할인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각 주유할인의 가능한 곳과 추가할인이 되는 구간이 다릅니다. 효율적인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물 복지 카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발급 전까지 사용한 금액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물 복지 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보통 2주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 카드로 주유한 영수증을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개별 개인 화물 차주인 경우 화물 운송 허가증이 나온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유한 영수증에 대한 수급 처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주유한 영수증을 잘 모아둔 뒤 관할 시, 지자체, 교통복지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지참 후 10일 뒤 통장으로 수급 적용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입 차주인 경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이후에 주유한 영수증을 잘 모아두시면 됩니다. 화물 유가 보조 디젤트럭 차주님이 아니더라도 유류카드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 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